안녕하세요. 글 내용 중에 이 세상에 라고 하는 곡을 연주하려고 하는데요. 이곳은 양재에 있는 그레이스밸리 스튜디오입니다. 제가 여기서 수요일 저녁마다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. 잠시 후에 모인 분들과 함께 같이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옆에는 여기 그레이스밸리 녹음실의 대표이신 강근모 감독님이시고 그리고 저쪽의 건반을 맡고 계시는 분은 박찬민 형제님이신데 마커스에서 세컨 건반을 맡고 계십니다. 이 세상에 나만 혼자라는 생각에 나의 어깨를 늘어뜨릴 때 위로의 하나님 날 안으시네 다른 사람보다 난 부족하다는 생각에 내 자신을 미워하기도 때 위로의 하나님 날 안으시네 내 아들아 너는 내가 모든 걸 줄 수 있네 사랑이란다 사랑이란다 나의 나라 너는 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부모리란다 내 아들아 너는 내가 모든 걸 줄 수 있네 모든 걸 줄 수 있네 사랑이란다 사랑이란다 나의 딸아 너는 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부모리란다 너무 소중한 아 사랑이란다 너는 내게 object이로 rai